캠퍼스 캠퍼스에 왔습니다 나무에 가려져 있는 저곳이 우리 헤드커터고 여기는 카페 카페가 있는데 캠퍼스 좋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카페고 저기가 헤드커터 여기서 저기 바깥에 보이는게 HR 저 바깥에 건물들 저기서 되게 많이 카페에서 아침 밥먹고 그랬었죠 저희 건물 안쪽에 여기가 여기에 보면은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랑 붕어 이런 본드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리 하나는 여기가 오리 본드인가 보다 여기가 여기에 거북이 있어요 잘 지내나요? 거의 2년만에 보는거 같은데 여기가서 캠퍼스 이쁘죠 고구리가 완전 옛날이랑 달라졌네 고구리가 진짜 없네 어디갔지? 여기서 밥을 먹는데 항상 거북이 올라서 태양을 쬐고 있거든요 햇빛을 쬐는데 오우 왔다 갔다 한 번에 배굴인가 한번 한 마리만 다행히 저도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려요 우리의 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할 수 없는 터뜨리라고 말하지 않나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피드 1블리지요 랜드스케어 변경이 변경되지 않나요? 조금씩 네 저는 이 길을 잊지 않나요 보통 이 길을 이용해서 이 길을 이용해서 다른 터뜨리로 볼 수 있는 터뜨리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노래는 맞나요? 네.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건물. 무슨 말이야? 새로운 건물. 여기 있는 건물. 정말? 정확히 기억하세요. 새로운 건물, 맞나요? 네. 직접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정말 멋지네요. 이게 박물이죠? 네. 새로운 건물. 저기요. 오늘 나이스 빌리 중간을 열어주는게 좋았어요 문을 열어주는게 좋았어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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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ook at that, how nice. I feel like I'm flying. Oh, wow, look at that, at the end of the road, I can see the gentle, you know, land. Look at that, how nice. Look at that, how nice.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Come on, choose a place. Should we go Sam's first? Should we go Sam's first? Let's go. Yeah, let's go Sam's first. I think we are almost approached the freeway, so what should I need to do? All right,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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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ing. He's closed. It's a dress sign. It's temporary closed. Shim saying yes. Let's go. He's going to try violations. What do you do? He wants to try and wait a minute.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the sock? First, we saw an athlete. Do you believe the citizenship is? Do you obey any of those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과한 사과의 타이밍 아, 나갔나 보기에는 사과의 타이밍 YOU'RE AQI SOMBRE INE HOW ABOUT THAT 그냥 마스코 이거 마스코 맞나? 이거 마스코 물을 피가 바로 왔습니다 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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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제다고 했지 편집하고 편집리도 편집해서 인에너지 네, 한번 해볼까요? 너의 얼굴이 뭐지? 여러분이 행복해 왜? 여러분이 뉴스가 많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LA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드랜드에 우리 회사 근처 친구랑 같이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했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예전에 추억이 담긴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이스크림 샵 가게는 샵 네, 제가 지금 지금 뭐 하는지 말이죠 그지, 그지, 그지? 네, 그지 레드랜드에 이 오랜간만에 회사 가서 익사일 때 있습니다 오, 너 좋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추억이 담긴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소시카 시 사우는 후에 이게!!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뵙터 물건은 안 돼 오! 저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아이스크림 가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제가 비디오 찍고 있으니까 옆에 코믹북샵이 있다고 뷰티풀 코믹북샵이 있다고 한번 찍고 오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레드랜드에서 조금 유명한 아니 많이 유명한 코믹북 스토어라고 합니다. 컵캡 내꺼 컵캡 여기 다 있네 이거 일단 아이스크림 들고 와야겠다. 코믹북 아트컬처 번에 D.E.M.K. 같이 가보자! 어떻게 했지? 잘했어요 저는 현재 샵에 비해 안가', 그래도 릴리로 좀 봤어요 지금요 스트로버리 컴뱅 추박크예요?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야 응 정말 멋있데? 정말 멋있네요 순밋국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제 아이스크림을 먹은 곳에 가볼께요 4년 전에, 3년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분명히 기억나요 곧 슛 hardest 저도 기억나요 박자 스태 밀크 그리고 바라지 너무 달콤하고 시원한 황 이렇게 누나 너무 압력이네요 두 식당의 식당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을 드셔도 되요 내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잘 모르게 잘 모르는 its expense to do with the pressurized oxygen in the cabin by example if you have coke on the ground and coke on the flight it completely tastes different not many people detect, right? yeah so you can differentiate the taste 두 곳이 더 차가워졌어요 너무 차가워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물에 더 차가워졌어요 물에 더 차가워졌어요 네 제가 처음에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건을 배우고 오우,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배우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LA로 운전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시간은 한 1시간 1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